1.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나 1.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체가 사랑이신 거로 주고 싶어서 당신이 만든 이 땅을 다시 찾아서 주시려고 야곱을 택하여 복중해서 아직도 생기기 전에 창세진의 예지여정 하선 나이다 오늘 동방의 고레스 역사도 고레스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200년 전에 이사야 역을 열어서 고레스는 나의 목자요 나의 종이요 기름을 붓다고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피할 수가 없고 일정 이력도 변치 않고 본문대로 된다고 강구하셨나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포자우편에서 피손을 높여들고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기도와 철저한 건세로 666을 이 땅에서 다 불태워버리고 시원에 남은 자 새 천인 안식을 상속해서 기억을 받게 되었나이다. 이 아침도 예루살렘의 제약에 대해서 낱낱이 세밀히 말씀해 싸우니 읽고 들을 때에 우리 속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깨닫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림의야 12장입니다. 12장의 말씀은 교회가 재앙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다는 것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쟁변은 보통 순조로 말이 아니고 쟁자가 다툴 쟁자입니다. 음성을 높여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예림의야 1대1로 상대합니다. 예루살렘의 대표는 예림의야가 나왔습니다. 순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단을 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질문은 모른다는 것이죠. 알아보려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질문합니다. 이 땅에 예루살렘 교회의 삶이 뒤죽박죽입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탄이가 특세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예림의야를 공격하고 그래서 질문이 내용이 뭡니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한데요. 폐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연구입니까? 그게 질문입니다. 불법이 왜 성합니까? 왜 뱀이가 용이 됐습니까? 왜 마귀가 이 땅의 주인이 됐습니까? 질문이 내용이 그것이에요. 예루살렘은 순진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과 달라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중인격이고 입으로는 여하여 하는데 마음은 마귀여하고 마귀를 섬겨요. 탐심과 욕심과 자기 주장도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안에 살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고 타락한 인간의 지식 원죄를 따라서 산다 그 말이요. 100% 그렇습니다. 예수님 땅에 계실 때도 마태 24장 10절에 내가 재림할 때는 많은 사람이 나와서 내가 그리소다, 내가 그리소다 이렇게 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우하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13절에 말씀하고 14절은 이 천국보금의 끝을 말씀했습니다. 천국보금이 다 전파되면 끝이 오는데 그때는 다니엘 구장에 큰 전쟁이 있다. 한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구원을 위해서 택한자를 위해서 한란를 감해주리라. 그러면 예림이야 당시 예수님 말씀이나 메시아 때 말씀이나 또 장식이 말씀이나 모두가 사람이 문제입니다. 아담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요. 하나님 영광 못 돌리고 내 영광을 위해 살 때가 많았다. 그 말입니다. 그 악한 사람은 누굽니까? 마귀편입니다. 시험에 빠진 사람들. 이 건 중입니다. 자기. 자기를 중심에 사는 악한 자. 패혁자. 그런데 잠시 형통합니다. 요즘 뭐 북신자가 더 잘 살고 이방 종교가 땅땅하고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쫓겨나고 순교당하고 짓밟히고 멸시당하고 그 인본주의로 가면요. WCG, KNCC 유명하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 KNCC가 이렇게 잘되는 게 안락한 것은 무슨 연구입니까? 그 질문입니다. 바꾸면 불법이 생긴다. 불법이 더 잘 산다고 말이죠. 그래서 말씀 따라가다가 그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불시진 부흥이 되고 수륙다벨은 자꾸 약해지고 숫자가 줄어들고 찾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안락이 마귀 안락 마귀를 따라가면 잠시 편안합니다. 뱀을 따라가면 뱀 속에서 뱀이 잡힐 때까지는 같이 편안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기쁨이 없어요. 육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지만 영적으로 소망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이 소망이 된 사람은 육적으로 고생스럽더라도 형고서 잡혀가더라도 바울같이 가는 거예요. 낙은의 인생길 마귀 세상에서는 우리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예수님같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속했습니다. 가란유다는 돈 따라갔습니다. 2절에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선이나 악이나 하나님을 통치하십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이가 뱀에 가가지고 이 땅에다 넘어갔지만은 예수님이 찾아주십니다. 이 땅을 찾아주시는데 그냥 공짜가 아니고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것이 노마서 8장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 누가? 예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제 값을 예수님 몸으로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몸이 성한 곳이 없어요. 머리서 발까지 찔리고 터지고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그렇게 이사 1장 2절에 하나님의 자식을 기르는데 머리서 발까지 다 터졌다는 그 터진 것을 예수님이 대신에 맞는 거예요. 예수가 맞으므로 우리가 치료가 돼요. 그게 이사야 53장 4절이 합니다. 그가 찔렸다 그가 상했다 우리가 치료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포면적인 시대에 예루살렘 유다강 성한 곳이 없이 죄를 지어가지고 폐역 때문에 완전히 몸이 망가졌는데 이사의 53장의 사랑의 변론이 예수님이 대신 내를 맞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가치를 측량을 못합니다. 엄청 커서 또 보답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원자가 따라서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신경결적이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남의야 죽든지 살든지 내 마음 편하면 안 된다. 그 이기주의거든요. 그건 예수님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못건치 불치병 불치병 인간의 선악하는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다 죽습니다. 육이 썩습니다. 늙어집니다. 힘 빠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치료자로 의사로 와서 새언약과 새일로 안팎을 다 다시 고쳐서 다시 치료해서 같이 살자고 사랑을 베풀었어요. 이거 돈으로 항상 못합니다. 여러분 집 팔아 다 바쳐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오늘 아침 알고 가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보상할 길이 없다. 보답할 길이 없다. 보답을 못해요. 너무 커서 상상도 못해요. 그렇게 마귀는 잠깐 쓰이고 없어지는데 마귀가 부자가 되어 마귀해야지 마귀가 거짓이 되면 마귀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귀한테 강대 국가에 힘도 주고 물질도 주고 많은 사람도 부쳐놔야 거짓 몽둥둥둥둥하지 약소 국가가 어떻게 다른 나라를 지배합니까 못하잖아요. 강대 국가를 지배하지.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애 아주 강대 국가입니다. 거짓말 앞잡이입니다. 거짓압입니다. 그런데 이부로는 가까우는데 예루산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그 마음의 뜻을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하나님 내 백성들이요. 이부로는요. 안식이라든요. 여하여 주여 하는데요. 속을 보는 게 가짜입니다. 마음은 뭡니다. 마음이 뭔데요.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이사야도 같은 말씀 했거든요. 29장 보면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하나님이 이사야 입에 준 것이에요.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 그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거죠. 그들이 나를 경애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론적으로 일법을 배워요. 교회 와서 그런데 행하질 않아요. 그건 소용없잖아요. 배우면 못합니까? 우리도 예언의 말씀 읽고 들어도요. 안 고쳐진다면 소용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고쳐주겠다고 약속에서 소망이 확실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 벽성 중에 기이한 일고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이렇게 심판받아요. 그러면 반대쪽에서 예레미야 편에서 일하는 바루기나 구수사람 에베멜레기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17절 이하에 겸손한 마음으로 핍박도 많지만은 빈핍하지만 가난해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단 말이죠. 미국에 조금 있으면 네바노니 네바노니 아주 유명한 산 돈산 돈산 백향복산 네바노니 네바노니 예루살성 성전을 상징해요. 네바노니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산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바꿔진다 이 말이에요. 바뀌어져요. 지금은 거짓이 판을 치고 가짜가 진짜 같은데 심판하면 진짜는 진짜고 가짜는 가짜다. 그때 그날에 기먹으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세상에서는 기가 밝아야 장사다 하고 출세다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세상에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어. 아주 더러워서 기먹으리라 세상에서는 기먹으리라 그런데 영적으로는 기가 밝고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지금 세상은요 가하게 밝다 해서 빛의 세계지만 영적은 밤중이에요. 그래서 이사회사가 빛입니다. 이사회에서 읽어드릴 때 마음이 시원하고 만족하면요 들린 바른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회에서 읽을 때나 들을 때 피곤하고 눈이 감기고 지만째나고 설교도 더럽게 오란다 하면요 끝장입니다. 여기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진미가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요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기뻐이 됩니다. 하여튼요 은혜는 기쁜 것입니다. 사람 중에 빈피반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즐겁게 알렸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선악가가 자리를 잡고 비켜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겨서 내 속에 전쟁이 났어요. 선악에 바울도 날마다 내가 죽어야지 내 아기 죽어야 선이 이겨지. 그래서 일평생 순교길을 가고 순교했는데 겉다라고 속다리입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똑같죠? 안 들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인정하셔서 다르다는 겁니다. 속과 겉이 다르다. 겉으로는 은혜 받은 것 같고 하나님 좋은 것 같은데 속에는 선악가가 도사리게 해서 너 잡아먹겠다는 거야. 그렇게 예림이가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질문할 게 있습니다. 뭐가 질문인데 악한 놈이 왜 잘 삽니까? 폐역한 사람이 왜 잘 삽니까? 폐역한 다리 다 부겨놓고 악한 놈 다 눈을 빼버리면 없어질 건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암하겠다는 게 없어지지만 그렇게 하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 선하신 뭐라 하겠어요. 알곡죽증이 갈라세기 위해서 야곱의 집에는 왕권을 줘야 되죠. 왕권 만드는 악인들 폐역자는 몽둥이 부직갱이 필요한 거 필요한 데 적당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이 왕권이 완성되면 십삼아사지 다 모이면요. 그때는 다 필요 없는 아시바는 뜯어버리는 거예요. 건물 질때요. 고층 5층 6층 10층 질때요. 건물 보세요. 그 바깥에 세기둥 박아놓고 사람 올까 일하기 위해서 아시바 있죠. 아시바 아시바가 일본 말이에요. 준비물 알아들으세요? 그럼 집을 다 건축하면 그거 어떻게 해? 다 뜯어버려. 필요 없어. 오늘 구의사재단 완공되면요. 일곱 물이 열 불 다 뜯어버려. 그게 꼭 필요해요. 하나님은 아수르 몽둥이로 친다 했잖아. 이사 몇 장이요? 10장 5절 한 나라를 치고는 꺾어버려. 그런데 아수르 몽둥이로 내가 왕이라고 나를 당할지 없다고 하나님 야 자식아 너는 도끼톱이요. 내가 너를 들었었잖아. 그렇게 했지요. 그게 소련은 아무것도 아니다. 도끼톱이다. 농둥이다. 또 김정은이는 부지경이다. 어젯밤에 특별 조치했대요. 철수 무조건 개성공단에 한국사람 다 나와. 다 나와. 철수한다. 그럼 거기 투장 몇 조각의 돈은요. 다 뺏기는 거예요. 또 그 기계라는 것은요. 쉬면요. 다 못 써요. 낡아져서. 한다, 두 달 쉬면 그걸 다 다시 손질받아야 되는 큰 손해가 예만저만 아니에요. 그럼 개성공단에 거기 땅을 누가 누가 가가지고 거기 공장 켜세요. 놈의 두통 아니요. 전직 전직 대통령이 그리지를 만드는 얼마나 투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걸 통째로 먹으려고 북한 대표가 와서 야 북한사람 봐. 철수해. 공장 일하지 마. 뺏으려고. 등치고 관내 먹는다니까요. 공상당은. 원래 스탄이 그랬어요. 노동자들 노동자들 보고 이러나 그냥 죽을 수 없다나 부자 죽이고 뺏어먹어. 그것이 포퓰리지면 포퓰리지요. 민중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악인들이 왜 공상당으로 저렇게 굶어져고도 고집을 부리느냐 할 거예요. 귀신 들어갔어요. 그 귀신 들어가면요. 자기가 최고야. 교만해. 귀신이 들어가면요. 아담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쫓겨나서 나무 밑에 숨어서 떨고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서 당신이 죽어서 이름으로 아담을 구원했다고요. 그게 양가죽이잖아요. 3절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출 수도 없고요. 피할 수도 없고요.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를 보고 한 말인데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에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들은 다시연 안 합니다. 새일도 안 합니다. 그래서 주님 못 만납니다. 주님 만나려면 첫 번째는 죄를 깨달아야 만납니다. 예수님 메시아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죠. 의인도 없지만 부르지 않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니 유대인들은 아이고 안 해가세요. 우리는 죄가 없어요. 우린 아보남보도 자유인이요. 자유가 뭡니까? 자유 우린 자유인인데 요한복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카리라. 쓸데없어요. 우리는 자유 필요없어요. 이미 자유 받았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받아쳤어요. 너희는 독사새끼야. 너 애비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야. 너희가 뭐 자유겠냐. 죄의 종이 됐는데 이럴 법도 못 지키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라 본사 쫓아내고 이방의 개같은 우리를 불려들였단 말이죠. 유대인이 쫓겨나는 게 참만 다행이다.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왔거든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번에 우리가 쫓겨날 차려라. 다시 안 하면 예언서를 빛을 바라지 못하면 별이 못 되면 쫓겨난다고요. 별도 떨어진 별은 안 되는 거다요. 세상의 대통령도 그 나라 별이거든 케네디 암살됐다. 미국에 큰 별이 떨어졌다. 별이 떨어졌다. 그러면 게시록 고장에 다섯째 납판에 별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무지경 10시 받았잖아요. 그 훌쳐보도 떨어진 거예요. 버림당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우리 속을 아고 계신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우리 속 사정을 육신이 육신이 병들면 대개 짐작은 돼요. 어디쯤 고장 났다. 오장육부에 배가 아픈데 어디가 고장 병원 가면 분명히 그 맞아. 처음에 가면 액셀에 지고 15,000원 지고 요즘은 보험이 돼서 7,000원 지고 그 다음에 잘 모르면 의사가 의사는요 허가 맡은 도둑놈이요. 들어가면요 자기들 방법대로 돈 다 뺏어가 액셀에 들어갔는데도 또 CT 14,000원이야 또 그 다음에 또 MRI 쪽으로 50,000원이야 검사기가 200,000원 들어 피검사고 하다못해 오줌도 검사한테 뭐 오줌을 뭐 검사해 그래서 환자가 병원 가면 돈 다 뺏겨 그래서 의사는 허가 맡은 도둑놀이요 자기들도 그래야 병원이 유적이 되는데 돈을 받아들여야 그렇게 병원 자주 가지 마세요 내한테 물어보고 가세요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게 목적이야 하나님은 돈 아무도 안 받고 우리 속사정 다 사진을 찍어서 벌써 그것도 옛날에 2700년 전에 3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너희가 이렇게 생겨먹었다 너희 속이 겉은 멀쩡한데 속은 쓸모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울었어 울어 탄식하신 거예요 슬프다 어찌 네 자식들이 이렇게 망가졌는가 머리서 발까지 다 터졌네 맞았어 성남구세 한 군데도 없구나 그게 이사 일장 아닙니까 슬픈 사랑의 경고문 그래서 이렇게 쓸모없는 상한 것을 새일로 고쳐주려고 너와 나와 변론하자 그 변론이 뭐냐 새일을 고하라 네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가 새 은약으로 새사람이 돼가지고 영혼이 살았는데 육체는 병들은 죽어도 원인을 몰라요 제값은 사망인데도 제 없다는 걸 물어보면 제 사암 받았대요 그럼 제 사암을 왜 죽어 제값을 죽는데 죽어야 사암 받는 거 아니야 죽어야 사형수가 사형언도 받았어요 그 다음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형 지평까지는 살아있는 거예요 지평까지는 그렇죠 그럼 아담이가 사형 선고받았는데 지평을 계속하는 거예요 차례차례 아담 포손들 지평 그래서 어떤 사람 900년 살고 어떤 800년 살고 어떤 사람 600년 살고 가는 거야 어디로 흙으로 가 지금도 간다니까요 병원치고 영안실 어문도 있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안 가는 길이 있다 이게 뭐냐 다시 이어나라 사명자만 그렇다 계속 우리 새일교에 왔다고 다 안 죽는 게 아니고 사명자만 안 죽어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사명 없으면 절로 더 죽어야 돼 곡식밭에 다 곡식 아니에요 가라지도 있고 잡초도 있고요 별게 다 있어요 주인은 곡식만 보지 가라지 잡초 안 보입니다 그럼 나트라고 곡식만 걷어오는 거예요 잡초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입맞은 자 13만 4천만 주님이 데려가지 그 나머지는 볼일 없습니다 암학교동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에 채소가 마르리까 재앙이 두 가지입니다 구약대 재앙은 육체적인 재앙입니다 물이 말랐다 양식이 떨졌다 채소가 마른다 짐승도 먹을 것이 없다 헐떡거린다 왜? 육적이기 때문에 포면적이기 때문에 아보람은 육적인 아보람 4천년 동안 아담부터 세류안까지 포면적인 유대민족입니다 축복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선악가가 박혀서 복을 못 받아갑니다 다 차단됩니다 끊어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강생하셨습니다 구주강생 2013년 왜 오셨느냐 이 문제 해결하려고 제 문제 그래서 예수가 복의 통로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28장 선거죠 그 채소가 말랐다 지금은 채소가 안 말라요 뭐 가게 가면 채소가 차고 넘쳐 그렇죠? 지금은 뭐고 하냐 말씀이 말랐어 교회마다 영적 기갈 거기 아모스 8장 11절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에요 수돗물 잘 나와요 양식이 없어서 기간이 아니라 쌀값 싸요 말씀이 기갈이 왔다겠어요 그렇죠? 그 예언입니다 그럼 아모스 시대에 사마리아는 육적으로 말랐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한 예언은 영적 가문은 영적 기갈이 온다 우리 교회는 샘이 터졌어요 구의사 샘이 생수가 우리 교회는 젖꼭지가 전부 16개인데요 우리 하나님 젖꼭지가 젖마다 꽉꽉 찼어요 이사회 55장에 포도주 젖을 사 먹으래 그냥 안 줍는데 사 먹으래 와서 돈 없어도 판다는 거야 왜 사고 돈 없애 값 없애 와서 포도주 젖을 사 먹으래 젖을 마시며 젖을 해요 포도주는 25장 오래문 포도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따라와야 될 거니 양이 양이 목자 따라가야 살지 양이 고집스럽게 목자 안 따라가면 늑대 밥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 따라갈 거지요 네 안 갈 거요 기분 좋은데 안 가고 기분 좋은데 안 가지 채소가 말랐어요 말씀이 많으면요 영적 기간이 와서 만족이 없고 불만만 생겨 이거 정말 큰 병이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인간으로서는 이 영적 문제는 예수님이 주관하시니까 우리 기도할 뿐이야 기도할 다윗도 그랬어요 아버지 내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나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할 게 없어요 기도만 하면 채소가 말랐습니다 증성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어 싸우니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예루살렘이 악해요 선악하고 발동해서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하미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요즘 교회는 심판이 어디 있어 한란이 어디 있어 우리 복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그 확언자 씁니다 왜요 허감이 덮였어요 그렇게 게시록 구장이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합니다 이사야 51장 17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분노잔을 마시겠어요 다 취해서 비틀거려 너 아들들도 너를 구원 못해 인도를 못해 그렇게 이 말만 들어 이 말이 못해 이사야서만 들어 그러면 내가 분노잔을 벗겨주지 그 말이 5개월 때 5개월 때 5개월 할 때 하나님이 이 말인데 이 말만 가졌으면 항충이가 물러간다 그 말이에요 5절에요 자 네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질문을 받고는 답을 줍니다 야 선지자 예루살렘야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그 당시 북방 오기 전에는 바벨 오기 전에는 예루살렘이 지금 좀 편안해 조용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불 붙었거든 말씀 받아보고 말씀 전하니 자기 배에서 듣질 않으니 이렇게 난리가 났고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위로합니다 야 너 지금 보통 걸어가잖아 걸어 그 보행이지 너 마루톤 아니지 그 보행이지 그럼 앞으로 전쟁할 때 어떻게 하려요 전쟁할 때 악이 더 커지는데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피곤하다는 것은 마음이 짜증스럽다 안 맞다 이게 그래서 질문이 나온단 말이죠 버치능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말 말은 빨리 달리죠 사람이 빨라 말이 빨라 그래도 말 타지 사람이 빨라 말이 사람 타야 되는데 말이 빠르니까 사람이 말 타는 거지 전쟁은 말로 표시하는데 말이 말 타고 전쟁하잖아요 개시 육장 4대 병만 나오잖아요 네가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다 지금 현재 네가 질문해도 하란 아니니까 괜찮지만 요단의 창의란 중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요단강 갈라질 때 요단강이 막 범람하고 요단강 전쟁할 때 니 못하겠느냐 그렇게 니 조심할 것은 니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그 원수가 집안 싶고요 니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니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알려줬어요 사탄이가 예레미야 고향 안하도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너를 죽일 할 때 너 겁내지 마 두라지 말라고요 그리고 우여 봅시다 11장 21절 요호와께서 안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안하도 사람들이 제사장촌인데 예레미야의 일가친척이 살아요 그런데 예레미야하고 예언하지 말라케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예레미야 걱정 마라 예언해 내가 안하도 놈들 죽여버릴 테이게 그들이 니 생명을 취하려 찾아 이르기를 너는 요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루껀데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요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하도 예레미야를 치면 벌 받습니다 모세를 치면 벌 받습니다 아보라모 집을 공격하면 저주받습니다 축복권이 뭐요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은 복에 걸러가고 너를 저주하면 뭐가가요 저주간다 장색이 몇 장이요 몇 장 저죽주래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면 손들어요 12장 축복권인데 아보라모을 보고 여러 사람이 하나님 아보라모 복주사에 그 복이 자기한테 와요 복에 통로요 그런데 기분 나빠서 하나님 아보라모 저주 때려 네가 저주받아 그 복이 우리 재단에 왔어요 지금 종만에 2000년 복에 예수님 보고 복을 빌면 그 복이 내게 와 예수님 보고 악당복 저주받아 저주받아 이제는 구이사자단에 축복권이 왔는데요 하나님 구이사자단 복주사에 그 복이 집을 쫓아가 하나님 내가 미워요 저주해 이렇게 하면 네가 저주하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복연 통로가 예?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나도 사람은 제사장 축복권인데 레비집화인데 이 사람들이 왜 예림이를 저주합니까 듣기 싫으니까 자기들 과거를 자꾸 들먹거려 자기들 속을 파헤쳐 어떻게 아는지 알아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하나님이 예림이야 너 욕 많이 먹어 내가 너 원수 동네 사람 박살 될 테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잡혀갈 때 다 잡혀갔어요 어떻게 죽어요? 그러므로 망군의 요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네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카레 죽으면 무슨 카레 바벨론 카레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굶어주고 잡혀가면 구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가세에 보면 사람이 얼굴이 시커맣고요 배 같은 게 붙어 뼈만 남았어요 유순한 여자도요 며느리도 유순한 여자들도 남 몰래 자기 태를 자기 태에서는 자식을 삶아 먹어 배고고파가지고 무슨 자기 자식이 무슨 암따기 삶아 먹게 사람이 배고프면 정신이 정신이 돌아가면 미쳐버려 그래가지고 분별을 자식을 잡아먹어요 11개 사항에다 분명하우죠 아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늘은 우리 자식 먹고 내일은 너희 자식 먹자 여러분 사랑곡이 뭐 봤어요? 중국 집사님 안 찾아봤어? 중국 사람 잘 먹는다 중국 집사님 돈이 없었다 중국에 인류요리 인류요리가 사람 고기 들어간다 맛있는 고기는 사람이 제일 맛있다 뜯어먹어봐요 맛있 이 시간 또 짭짤한 거지 얼마나 사람이 배고프게 자식을 잘 먹어요 하나님 네 자녀는 그걸 기근해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왜 예림이 공격했다고 하도 우리 구의사지단 공격하면요 저주갑니다 우리는 이사야 14장 이사야 8장 14장 알아요? 이사야 둘째 아들이 이름이 뭐요? 마일상 하세바스 이것이 기준이 돼 걸림돌이 돼 여기 걸려 넘어져요 이사야 두 집이 그러면 이사야 둘째 아들 순회재단에 안걸리고 거기 연합하면 왕권이 와요 13하 4천은 그렇게 어젯밤에 말씀드렸지만 왕국건설은 출발점은 갈릴리리라 했어요 근데 유대인은 안 믿어요 그럼 못갖고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주님 제리인 때는 기도원 3명이 나가는데 북방과 싸우는 미디안 군대를 치러 가는데 기도원 군대가 그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5절 악을 버릴 때 예수가 8장 1절 이사의 둘째 아들 마에스 하스마스가 13하세 대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메시아에 대해서는 한 10% 정도 능력 잡아서 예언이 성취되었고 사도도도 포함해서 90%는 모두가 다시 예언이고 재림 때 먹을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장로교에서는 이사야 7장 8장 아무것도 몰라요 딱 한 절 14절 천여행태만 믿어 그것만 믿고 구원 받아서 영혼 구원을 유다 원수 에브라임 아라임이 뭔지도 육수원이 뭔지도 아무 뭐 배도 안 아프고 잠만 잘 자 그때 될 게 아니거든요 이건 지금 될 거라 지금 지금 이루어질 말씀을 이걸 안 먹고 가니깐 불쌍하다고 말이죠 맛있어요? 그 이사 7장을 외울 정도로 봐야 돼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라니까요 예수 탄생 예수 재림 젖값을 먹으러 가 그때 암소 한 마리 암소 암소가 누구냐 바로 예림이아란 말이에요 이사야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종이란 말이에요 저지 많다께서 무슨 암소 한 마리 저지만 먹고 나무 그렇게 말씀의 저지 중앙계단에 철철 넘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청계라 저는 포도밭에는 찔레밭이 된다 그래서 그 은혜의 교회가 아무리 확장되고 부흥이 되고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이 잘라버린다는 것이 이사의 6장 마지막에 밤나무 상순하고 배임을 당해도 그 뿌리는 있듯이 오늘 포면적으로 눈에 나타난 은혜의 이 천명 교회가 왕성했지만 하나님이 심판해서 잘라내고 숨어있는 지렁이 같은 십사마사천을 다시 모아서 천년실에 이룬다는 그 말씀이 이사야의 일입니다 이사야가 보호잘먹고 깜짝 놀랐죠 자기 죄를 원죄를 그래서 하나님이 고백할 때 입을 찌려줬죠 그러면 이사야만 가는 게 아니고 백색이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백색을 심판해야 되는데 누굴 보낼까 이사야가 자원했어요 나를 보내주세요 네가 갈래 가는데 가도 마음이 아팠기도 안된다 너는 됐지만 네 백색은 안된다 왜 안되는지요 내가 그들의 속을 보니까 도저히 길을 열 수 없고 눈을 열 수 없어 막아놨어 네가 아무리 외쳐도 우이 독경이야 송아지 보고 새시대 가자 그런 시기니까 알고 가 그럼 이사야가 궁금해서 언제까지인데요 언제까지냐 세상 끝날 때 밤나무 다 베어버릴 때 산을 다 불태울 때 나무를 다 불태울 때 그때 지구 불탈 때까지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그루터기는 남았잖아 그렇지 그루터기 있지 그루터기가 11장 2절에 뿌리에서 가지가 그루터기야 뿌리가 그루터기죠 그 싹은 뭐요 순이죠 그게 이세의 집에서 예수가 인자로 싹으로 나서 십자가 죽고 그다지 그 불이 다시 올 때는 역사는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일곱 명으로 열매 맺는다 그 말아요 이 사실 다시 보면 엄청 깊어요 진리가요 엄청 깊어요 이걸 아는 사람 없어요 안다는 것은 우리 고존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기를 그냥 지나갔어요 예표님께 예표 3회 끝나면 순입도 태일에 4명이 달라요 이사회는 바다 한번 놓고 죽었어요 뭔지 몰라요 이사회가 천이 형태 압니까 바다 놨지 요한사도도 마찬가지요 반모심에서 주님 만나서 게시받을 때면 붉은 말이 뭔지 흰말이 뭔지 몰라요 알태계 없지 그건 십자가만 믿으면 되는데 무슨 뭐 사대병만 동방인이 뭐 사도 요한이가 알태계 있나 알면 또 뭐하노 그때 쓰이지도 않는 건데 2000후에 쓰는 건데 그 성경은 기록하는 때가 있고 보존됐다가 쓰일 때 가서 쓰는 거지 장소 그 시간에 가서 70주도 62일에 434년 그 다음에 7일에 49년 그리고 한일에 7년 이렇게 70년 71회를 490년으로 연대 제거 놓고 하나님 당신 뜻대로 역사에 쉬어 역사에 쉬어 역사만 붙여가지고 490년 맞추는 그게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이 시간의 개념이 그러니까 인천 목사님이 목사님 거짓말 같은데요 뭐가 거짓말인데 아니 75년 8월 15일에 전산민을 했잖아요 예 근데 전산민이 도대체 몇 번째로 이제 열 번째로 갔지요 그게 거짓말 당신은 거짓말하지마 하나님 거짓말하라 하나님 거짓말하라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 거짓말할 권리가 없어 하나님 참말말라 예 그러니까 성경은 이럴 때까지 꼭 붙들고 있어 예 그러면 성경 따라가면 산다 이게요 그래서 내가 따라갈 때에 주님 붙듯이 도다 주의의 손에 붙들린 내가 승리하리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것도 부를 줄 모르는 우리 바보 같은 걸 보고 이렇게 부르는 어려운 일 올 때도 그것도 부르라는 거예요 부를게 안 부를게 불러야 되죠 그러면 예림이 아까 우리 형님인데 2600년에 당한 거예요 지금 우리 당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무리 봐도 종교는 부패되었고 거짓말이 팔을 치는데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하나님 한 방 때려버려요 아 기다려야 때릴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모이고 그쪽 그쪽이랑 같이 나불시지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요 네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그 집의 전쟁이 났어요 지금요 복잡해요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 할지라도 믿지 말지니라 꼭 세우교에 가야 됩니까 어떤 가정에는 부인은 이 말하시면 좋아서 고장 찍어버렸어 아멘으로 그래서 형도 큰 뭉찬 했잖아요 근데 남편과 가족들은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했다가 안 믿으죠 아무리 책을 봐도 잘 안 믿으죠 지금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안되겠어 꼭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붙는거에요 그렇게 당하는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예림이야 똑같거든요 예림이하고 북복운동 하면 동네 사람들이 하지마 너 죽어 죽어 그 하나님 예림이해 내가 저녁을 줄게 되어있게 이렇게 신의 내년에 보상해준다 신의 내년에 그 하나님을 말하여 보상만이 닿죠 자 7절에 내가 내 집을 버리며 하나님이 버린데 예루살렘을 아니 솔로몬 성전이 최고인데 솔로몬 성전이 최고요 솔로몬 내가 지혜를 받았어요 하늘 보자고 움직여요 솔로몬 내가 삼천 지혜를 받고요 노래 부르는게 몇 개인잖아요 천 정말 그러니까요 천 몇 개인 아무도 몰라 알면 오늘 상 주께요 차다 이거 11개 상 4장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사만 부르니까요 그 역사선 전 안 보는 것 같어 11개 상 11개 상 어딘데 찾긴 찾나 또 찾았어요 찾았구나 4장 30절 이 말이요 에시겔 28장가 거기 나와요 이 말이 에시겔 28장에 나온다 그 짝이요 읽어볼게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에겔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 최고야 최고야 이 땅에서는 하늘 밑이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란 사람 에단가 마올의 아들 헤만가 갈골가 다르다보다 다르다보다 다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32절 제가 잠원 삼천을 말하였고 잠원은 잠자가 바늘 잠자입니다 바늘같이 침같이 콕콕 찔려주는 유명한 말이 잠원인데 잠원 삼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일천다섯 입니다 답이 있네요 일천다섯 개 그것도 몰랐어요 영 안 읽을 때 이게야 일천 몇 개 다섯 개 이 땅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장성 사람 없어 솔로몬 밖에 없어 제가 또 초목을 논하되 네바론 백양목으로부터 다메 나는 우수초까지 하고 제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소문이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려 왔더라 이 지구촌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왔더라 그 서바양도 봤었죠 이것이 하늘의 영광이에요 하늘 보호자의 영광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 영광에 충만했어요 8장 왕상 8장 11절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9절부터 벗개 개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나온 후 요호와께서 저희와 은약을 세우실 때 신의 산에서 모세가 호랩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10개명입니다 그런데 이 10개명이 솔로몬의 성전에 지성서 들어갔어요 이제 제사장이 성서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요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성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요호와의 영광이 요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가득했죠 아니 조금이요 가득했어요 거기 왕상 4장에 솔로몬의 지혜의 영광이 솔로몬 성계를 같이 했다 하나님이 같이 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딨냐 에세겔 28장 쳐다요 이 에세겔서를 자꾸 목사님들이 천사 타락 하는데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천사 타락 아니다 이것은 솔로몬 성계란 말이에요 에세겔 28장 자 여기 1절에 보면 들어오죠 자 요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리 인자 는 두로왕에게 두로왕이 솔로몬 왕이야 상징적으로 두로왕을 옛날 두로몬 성계비 나라가 부자요 장사에서 돈복 그것을 솔로몬 유대나라로 비유해서 하는 말씀 이거든요 그렇게 씁니까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요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이게 솔로몬 타락이거든요 지금요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다 솔로몬이 지혜 총명으로 돈만 벌었어 그래서 우상 세우고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그런데 이 솔로몬 솔로몬 성견의 심판을 이사야가 말했죠 이사야가 그 다음에 예름야 했죠 그 다음에 에스겔 했죠 다니엘도 했죠 예수님이 신으로 계실 때 하나님이 선지를 보낼 때에 누구에게 주느냐 솔로몬 성전이 대상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왔어도 누구를 위해서 3년 설비했어요 누구 보고 누구 보고 누구 보고 이방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 유대인에게 설비한 게 3년 동안 그래서 안드로몬에게 집을 채우고 우리를 불러왔잖아요 오순절에 성전이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럼 선지자들이 누구 보고 여언하느냐 솔로몬 재단 보고 여언하는 거예요 유단 나라보고 왜 그게 당신 백성이니까 잘못되니까 잘 알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장 찾았어요 자 11절에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심판입니다 그럼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건축될 때 대단했는데 이제는 끝을 맺혀야 돼요 왜 우상이 들었어요 에덴 동산은 멋있었죠 하나님 아주 복식이 좋았죠 며칠 만에 만들었는데 6일 동안 근데 아담이가 뱀 따라가니 하나님이 뒤집어 벗어서 끝냈잖아요 똑같아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뭐가 두로왕이 과거에 육적인 두로왕이 무슨 인인이야 이방인데 이 솔로몬이요 입맞은 사람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여기 뒤에 알아 하늘에 사랑을 다 쏟아 부었어 그렇게 솔로몬 입에서 삼천자머니 나오지 지가 뭘 안다고 삼천자머니 나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입을 썼다 지혜를 줘서 똑같은 11개상 4장과 에세겔 28장 12절이 같은 내용이에요 보세요 온전한 온전히 아름다웠다 최고지 땅에서는요 니가 여쩍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거기 에덴도 아담과 지가 똑같아 솔로몬 집이 아브라함 축복이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호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요 세상의 보석으로 본다면 소로몬 성전이 이렇게 최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지혜를 줘서 7년 6개 성년 지었는데 이렇게 세상에는 꿈도 못 꾸는 이런 집이다 이게요 근데 거기 뱀이 또 들었다 이게요 마귀가 그래서 이제 잡혀간다는 거죠 바벨론에 에세겔 1장에 가마솥이 끓고 있죠 근데 그게 뭐랄까요 북방하라 이렇게 했어요 14절에 너는 기름 붐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그룹은 청사잖아요 내 생물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창사가 솔로몬 집에 와서 통치한다 그 말이죠 그때 솔로몬이가 선악가 본 후손이기 때문에 마귀한테 넘어갔다 아무리 좋게 집을 지어줘도 금방 뺏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신학에 와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와서 몸을 바쳐서 피로 또 넘어갔다 WCC로 그게 하나님이 안되겠다 아직은 강건적인 역사로 사람에게 맺길 수 없다 내가 집착한다고 수르바벨 역사로도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도 안 맺겠대 맺겨봐도 안 돼 아담에게 맺겨봐도 홀탈 까먹었지 모세에게 맺겨봐도 다 죽어버리지 그 다음 소로몬에게 맺겨봐도 또 넘어졌지 예수님이 집착하겠다 집착 그 신학은 집착적인 이면적인 역사인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성산이 에덴 동산인데요 모리아산 솔로몬 성제입니다 하강석 사이에 왕래하여 또다 전성기에 솔로몬 사신을 망독했거든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왕이 올라갈 때 왕이 올라갈 때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처음에는 완전했죠 그게 삼천지에 됐지 그 하나님의 그 성제에 와서 영광이 조금 충만했어요 왕상 몇 장 8장 몇 절 11절 역대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구약의 최고다 왜 아버지 다윗이 있잖아 다윗이가 솔로몬의 아들 낳았잖아요 그 손으로 집을 질 때 하나님 약속했어요 다윗이가 하나님 나주 하나님 집주에 드릴게요 허락하세요 네가 내 집을 지어 안 돼 왜 안 된대요 너는 사람한테 죽었지 네 손에 피가 묻었잖아 절대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집을 지을 사람은 내가 택해 놨지 네가 우리 아이를 죽이고 다시다 뺏어다 아들 낳아 그러면 그 아들에게 성전 지을게 하나님 더 이상하시다 다른 아들 또 똑똑한 거 만들고 하필 남의 마누를 뺏어 또 애들로 그러니까 너는 뭘 몰라요 지금 내 시킨들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가 왕이 돼가지고 7년 6월 성전 지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네가 최고야 너는 여리디아야 나는 너만 사랑해 그런데 베미가 시샘이 나서 잡아먹어 눈치 보다가 솔로몬이 좋을 때 딱 잡아먹어가지고 마귀는요 남자를 넘을 때 드릴라가 와요 드릴라 드릴라가 와서 잡아먹어야 돼 드릴라가 드릴라가 남자 여자요 바세바가 여자의 남자요 그럼 다윗이가 숱한 여자 많은데 왜 남의 마누를 그렇게 사랑해 다윗도 아담 후손이 선악과 먹었어요 정욕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택해놓고 기름 붓고 핏 나가도 자꾸 강아지 목 매서 멀리 가잖아요 당기잖아요 그렇게 가면 동산에 가봐요 아침에 강아지 많이 나와요 산보 나온다고 줄을 매서 주인이 당겨 왜 지 마음대로 가면 지 마음대로 가려 줄을 풀어놓으면 지 마음대로 가버려 줄을 묶어서 하나님도 우리 야구부 줄을 묶으라고 다림질 묶으라고 잡아당겨 같이 가자 그게 설교야 설교 그럼 솔로몬이가 탈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세게레께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지 천연 지을 때는 에덴 동산 보석집과 똑같았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다 그런데 네가 이 꼴이 왜 이 꼴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15절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도다 이게 드러야 드러야 드러 드러인데 드러는 예루살렘 상징이요 그런데 어느 신학자들이 이 드러를 천사 타락이라고 받는다고요 그 천사 이름이 드러야 천사가 드러냐고 이거 이제 홍보소 항보소 이게 나오니까 에덴 동산 보석이거든요 그게 천사 타락으로 보는 거예요 잘못 봤더니 앞뒤 문장을 보면 분명히 드러에 대한 심판이고 예루살렘 심판이고 또 이사회 14장에도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단 말이죠 너 아침부터 개명성아 바벨론 그 천사 타락이 누수퍼가 마귀가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에요 영국의 킹 제임스 성경에서 번역을 잘 못했어요 요즘 현대 성경의 번역자들이 있어요 너 개명성 하지 않고 너 바벨론 왕아 이렇게 직설했어요 바벨론 왕이 개명성이에요 개명성은 새벽별이거든요 그게 김일성에도 개명성 김장일도 개명성 강명성 그래서 북한에 이사회 설 때 무슨 강명성 사모 올렸죠 그 강명성 성경 이런 거에요 이 시대에 김장일이가 강명성 이래 이사회 14장 10회절에 붙이는 거에요 근데 성경은 바벨론 왕이야 언제 푸틴이야 푸틴 스타린이야 그렇다면 이사회 14장에 너는 죽어서 무덤에 죽어라는데 천사가 시차가 있어 무덤 있어 천사가 북극집에 날아세워서 바벨론이지 그러니까 오늘 신학교 목사님들은 마귀도 뭔지 몰라 금먼도 마귀도 모르는 목사가 어떻게 마귀를 이겨 저걸 알아야 지피지기인데 저걸 알아야 이것이 있지 저기만지 못해 내가 어떻게 이겨요 예 그러니까 오늘 장로교육 조직신화군요 한눈같이 틀린 게 아니에요 타락운이 틀려져서 타락운이 아담이가 타락했어요 영이 타락했다 영이 육은 아무 상관없게 그럼 손아까 영이 먹었냐 육이 먹었지 그럼 아담이 900살 죽었어 왜 죽었냐 제값이 있잖아 그걸 모른다니까요 영이 죽었다 전부 영으로 보는 거예요 왜 사도는 영의 사도이기 때문에 근데 창세기는 육의 역사가 다섯 개 법은 육신의 법이지 방주 타는 게 영이 타서 육이 탔지 장가 가는 게 영이가 육이가 영이가 육이 가지 한눈을 영이 받아 육이 받아 육이 받지 일법을 지키는데 영이 지켜 육이 지켜지 시키면 육이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목사님들은 영이 타락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은 틀렸고 부활로도 틀렸고 예수 믿으면 전부 첫째 부활이에요 거짓말 순결하면 첫째 부활 순결하면 평신도는 둘째 부활 그렇게 조직신학이 다 무너져야 돼 다시 청량해 채워야 돼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 10장보다 시간이 다 갔네 그러면 에덴 동산이 뱀에게 무너졌다 그러면 모리아산 소로몬 재단도 또 마켓에 무너졌다 그것을 이사야가 말했다 이사야가 바벨로니만 하면 수료바벨 시대의 기국이요 이사야 14장에 그럼 에시게리가 또 창고서로 말했다 들어가 그렇게 하려 했지만 도로에게 무너지면 소로몬과 똑같다 소로몬 성경과 그래서 너 지융받을 때 잘 지었지 그런데 왜 타락이 되느냐 장사전에서 돈 많아서 너무 무너졌구나 그 말까지 했잖아요 몇 절 봤어요 예레미야 12장 8절 네 산업이 산림 중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라는 거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그게 에루살림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심판받는데 9절에 내 산업이 야곱이 12집 밖의 산업인데요 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라는 건 실기적인데요 이거는 곡식물이 아니라 고기를 잡은 거예요 매는요 매가 종류가 많아요 예쁜 매가 있고 못생긴 매가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아주 예쁜 매라 무늬가 있어 무늬 반점이 있어 포범같이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를 애워싸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세상 매들이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매를 잡아간다 그 말에 바베르니 잡아먹는다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이게 이사회 56장 됐죠 들의 짐승들 이 벙어리에 잡아먹으라고 그것을 삼키게 하라 그래서 바벨론 짐승들이 예루살렘의 문인 예쁜 바벨 교회를 솔로몬 성균이 무너질 때 바벨이 됐는데 많은 목자가 내 포도문을 해보하며 목사님들이 강당을 했고 쑥 물먹어서 오늘 주님 재림 때도 KNCC가 나오고 따부신신이 나왔다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항무지를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항복해 하여성으로 그 항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도다 온 땅이 항무하면 온 땅이 무너지는 것은 이를 개의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하늘의 뜻을 몰랐다 예언서를 몰랐다 예림의 뜻을 몰랐다 오늘 교회들이 해멸하는 자들이 강야 모든 자산에 이르렀고 여하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무르 혈육 있는 자가 혈육이 육체지요 은혜치는 영혼구원이고 한란때는 육체구원인데 육체가 죽어 편안치 못하도다 무리가 미를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좋은 걸 바라봤는데 심판해 왔어 인간 생각이 틀렸어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 적 그 소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하와의 분노를 인하미니라 생사복은 하나님을 조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면 아무리 세상 일이 잘 돼도 다 망가지고 불타고 하나님 따라가면 다 거짓해도 앞으로 세상을 찾아 넘겨준다는 거요 이 땅 전체를 준다는 거요 이 땅 전체를요 아브라함 축복권이에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게 대하여 그게 하나님이 예정된 13사신이 있어요 그 사람들 괴롭힌 사람들 주님이 심판합니다 예정되어 있어요 다친다 우리를 때리면 하나님이 대신 때린다 나 요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누구를 수륩바비를 반대하면 뽑아버려 유다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70년만 되면 돌아온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극률이 여겨서 하나님은 극률 자체 사랑이에요 야곱이 잘못해도 야곱이 허물 보지 않고 연대만 지나가면 그냥 돌아오는 거요 연대가 살린다니까요 그래서 역대 연대를 생활해요 신명기 32장 시절에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그 12지파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약속했어요 이게 치신회복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이 도가 무슨 도일까요 야곱의 도 야곱의 도를 배워 왜 십자가 돈 다 배웠잖아요 사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음을 입으려니와 그러니까 다원론하는 같이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죠 따불시시하는 열신만큼 하면 세시대 갈 수 있다는 거죠 바신을 생기는 열신만큼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간사해서 비밀이 있잖아요 비밀이 자기만 아는 비밀이 그게 마귀 비밀이에요 선하가 지리요 그 어리석은 생각해버리고 사람이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집을 부흥시키고 하나님 이를 잘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면 큰일 납니다 가라앉아 같이 예수 팔다 목매 차수리 했잖아요 가라앉아 예수 팔지 말고 땅팔들 집 팔면 됐겠는데 왜 예수를 팔아 그렇잖아요 예수가 공짜 같아 예수가 공짜요 아니에요 예수가 공짜여서 아니에요 예수 팔지 마세요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내라리라 여호와의 말이나 조건이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귀신을 사랑했잖아 귀신 사랑가 많지 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준다는 거예요 절대 다 했어요 예? 알아들었어요?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붓지만은 사랑을 못 지켰다 부약을 다 뺏겼다 그런데 정말에는 하나님이 당신이 집착하기 때문에 안 뺏긴다 안 뺏긴다 그래서 그냥 찍어주고 인처 주고 청구천사 같이 하고 미가야를 동원하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만 쳐봅시다 21자입니다 성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 가는 길이 새 노래 불러야 됩니다 강한 자살 때 왔네 하나님의 완전 역사 강한 자 받으리 대상 같이 높아진 교만의 세력 무너지리 하루아침 타작기 앞에 강대한 나라 이루어지는 세세왕권 통치라 강하고도 위대한 성도의 나라 영원이라 완전하게 이뤄진 도성 강한 용서 차지할 풍기시라 약한 자 멸시 말라 오늘부터 강해진다 지렁이 같이 된 동방냐고 일어나 일어나 다작기 같이 시워지는 오늘이라 동방의 역사 세계만방에 알리워지는 심판간세 역사라 강하고도 위대한 성도의 나라 영원이라 완전하게 이뤄진 도성 강한 용서 차지할 분기시라 가련의 빔피반차 혀가 말을 딱 한 사정 하나님 돌보사 새 땅 축복 날이는 영원히 살 땅 아름답게 이뤄진다 잠깐의 고난 견디고 나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시대라 강하고도 위대한 성도의 나라 영원이라 완전하게 이뤄진 도성 강한 용서 차지할 분기시라 장하다 자랑할 일 여호와를 자랑할 일 참되고 진실한 여호와의 응답은 승교자 호소 우리 호소 합해졌네 이 나라까지 기다리고 참던 우리 소원은 평화로운 세계라 강하고도 위대한 성도의 나라 영원이라 완전하게 이뤄진 도성 강한 용서 차지할 분기시라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늘만 사랑을 받았으나 보답하지 못하는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개조되면 증거 마치고 아버지 마음 시원케 드리고 하늘로 갈 것을 믿습니다 이 고개를 넘어가는 길이 너무도 힘든 시대가 됐나이다 시련의 시기가 왔나이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내기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완전히 고쳐서 아버지 뜻을 완전히 이루어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죽도록 충성하여 피하 말씀의 증인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칭찬받아도 아무 소용없나이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입맞는 종의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기른붐의 성령이 충만케 역사하시사 인본기를 떠나고 신본주의로 천산정부에 이 목숨 바칠 수 있도록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을 준비하고 내일 부활의 안식일에 하늘 축복으로 채워서 일주일 월창하여 예수 영상탈을 맞은 중앙계단 귀등이 되게 만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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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